보호망 특히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이 이런 특약들은 무조건 돈이 없어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증권문석을 통해서 어 이런 특약 별로 안 좋습니다 해지하세요 그런 서계사들은 절대 만나지 마시고 상종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 일단은 보험회사가 손해보는 그리고 저 보호망이 저번에도 30만 뷰가 넘어갔는데요 일단은 보험회사가 해지만을 바라는 그런 특약들이기 때문에 해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상품이 계속 바뀌어도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베스5 중에 5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어떤 특약일까요 저 보호망과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5입니다 아까 전에 누구죠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네 09년 이전에 상해 의료비 특약 예 일단 맞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5위는 09년 이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9년 7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었던 상해 의료비 특약이에요 자 이 특약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약간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상해 의료비 특약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유튜버들이 일단은 상해 의료비 특약이 어떤 건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상해 의료비 특약은요 일단은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인데요 일단은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을 때 그래서 한 사고당 천만원까지 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 전액을 수입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이내에 그래서 180이내에 소요된 의료시비를 한도로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 산재 발생 시에 50%까지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보상이 안되는 부분들은 보조기나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치아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 특약으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특히 보조기구 및 진료, 재료의 대체비용, 의치, 우수족, 안경, 콘텐츠 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나 대체비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웬만하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이 계속 바뀌어도 맨날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상품이 계속 바뀌어도 절대 해지하면 안되는 보험 베스트 5 중에 5위가 09년 이전에 상해 의료비 특약 자 4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운전자 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 안에 있는 뭐죠? 피부치와 자부상이에요 보험아 자부상은 지금도 있잖아 자동차 부상이로금 30만원 그런데 피부치는 뭐야? 네 일단은 피부치는 피해자 부상 치료비의 줄임말이에요 피해자 부상 치료비의 줄임말 자부상은 자동차 부상이로금인데요 요즘에는 30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예전에 2년 전만 해도 100만원 혹은 80만원까지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찐찐 좋은 특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들은 무조건 유지를 하셔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특약들은 가입하면 정말 유리한데요 특히 저 보호망이 준비한 자로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피부치에요 피부치 피부치 같은 경우는 각 보험사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어떻게 되어 있죠? 피부치 피해자 부상 치료금이에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 내가 가족 아니 내가 자동차 부상이로금은 내가 가해자였을 때 내가 졸음운전하든 상대방을 쳤을 때 내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상이로금이죠 피해자 부상이로금은 내가 피해자에요 내가 피해자인데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피해자 부상이로금 특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이 12대 중과실로 12대 중과실로 저를 쳤어요 그랬을 경우 한 사고당 500만원 그래서 12등급에서 14등급 시에 5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2대 중과실 음주, 무면허, 뺑소니를 제외하고 9대 중과실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을 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쳤을 때 내가 이 특약이 있으면 12등급이나 14등급 나왔다 그러면 500만원 받을 수가 있어요 6주 이상 내가 부상이 됐다 그러면 500, 10주면 2,500, 20주 이상이면 5천만원 근데 봐보세요 보험료가 2, 3천만원 밖에 아니에요 물론 보호망이 추천했던 디사나 메리치나 케이비나 현대나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피해자 부상 위로금은 운전자 보험 중에 운전자 보험은 내가 가해자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지만 오히려 피해자 부상 위로금은 내가 피해자일 때 상대방이 나를 쳤을 때 한 사고당 500만원씩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특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가 12대 중과실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피해자나 가해자 물론 모든 운전자 보험은 가해자 위주로 되어 있지만 피해자로 내가 피 부치가 있으면 내가 12등급이든 14등급 나오면 한 사고당 500만원씩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미친 특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사위로는 운전자 부상 운전자 부상 위로금 특히 운전자 보험 중에 피해자 부상 위로금과 그 다음에 자동차 부상 위로금 부상 위로금도 정말 대박이죠 내가 가다가 내가 가해자예요 가해자인데 상대방이 차를 박든 졸음운전에서 아니면은 그 뭐랄까 전봇대를 박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목잡고 눕든 그래서 의사 눈빛만 봐도 병원에만 맡아도 14등급 나와서 80만원 100만원 가입된 금액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특약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무조건 유지하셔야 정말 좋은 특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저 보험왕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상 위로금 운전자 보험 중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3위 넘어갈게요 3위로는 일반암이에요 일반암 요즘에 유사암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메르치나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롯데 그 어디죠? 농협 네 이렇게 판매가 중지가 되었어요 통합암보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합암보험에서 12대 특정암이나 아니면은 우리 두경구암 저기 삼성아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한 담보를 1억으로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1억에 20%인 유사암을 2천만원 넣어서 보험료가 만원에서 2만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을 했죠 근데 약 2년 전이죠 2년 전에 2022년도부터 거의 8월까지 8월까지 유사암과 일반암 1대1로 가입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가입이 그래서 일반암이 5천이다 그 유사암도 5천 일반암이 3천이다 그 유사암도 3천 그렇게 8월까지 일반암과 유사암 1대1로 갔다가 9월달 10월달까지는 일반암이 1억이면 유사암은 0.5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암이 5천이면 유사암이 2천5배 그리고 일반암이 2천이면 유사암이 1천 이런 식으로 1대 0.5 이렇게 가입이 되었죠 2022년 8월달 9월달 그러면서 2022년 10월달부터는 일반암과 유사암이 1대0.2 그래서 일반암이 1억이면 유사암 200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처럼 그러다가 오는 이유로 금융감독에서 야 너희 통화암 보험에 일반암을 1억으로 다 넣으면 보험료가 부담돼 아니 그렇게 평법을 쓰지마 타사들이 통화암 보호 안 나오는 데들은 일반암 1억 넣고 유사암 2천 이렇게 가입이 있는데 통화암 보험 중에 가장 싼 담보를 1억으로 만들어놓고 나머지 담보들은 100만원씩만 넘겨두고 나머지 유사암은 2천만원 그래서 1,2만원대로 절대 그렇게 하지마라고 어떻게 보면 변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부터는 어떻게 가입이 됐냐면요 우리가 통화한 88암 보험 롯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88암 보험이 있으면 100만원 넣고 500만원 넣고 1천만원 넣을 수 있잖아요 최하 보장 담보로 유사암이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담보가 다 지금처럼 100만원이에요 근데 12대 특정암만 1억이에요 지금 현재는 유사암이 2천만원 가입이 되었잖아요 근데 다음주 월부터는 최하 담보 100만원이 넣었으면 그 100만원의 20%인 20만원밖에 가입이 안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8암 보험이나 통화암 보험에 다 1억을 넣어놨다가 한 담보만 1천만원 넣었으면 최하 담보 보장 금액으로 유사암이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암이 1억이면 1천만원이면 유사암도 200만원 이런식으로 가입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야옹님 와 오늘도 꿀정보 대 방출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시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유사암이 아직까지 가입이 돼요 4군데 삼성 그 다음에 메리치 롯데 농협이 없어졌잖아요 다음주부터는 최하 담보로 유사암이 설정이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화 손해보험이나 훈구과제는 유사암 2천만원이 가입이 된다 이 두 회사들은요 금융감독원에 연락이 안 왔어요 제재를 안 받아요 왠지 아세요? 일단은 이 유사암 2천만원 넣으려면 기본 보험료가 거의 6만원 7만원 매우 비싸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부르지 않았고 한화 손해보험과 훈구과제는 그래서 현행 그대로 유사암 2천만원 가지고 가지만 나머지 담보가 1억을 여러개 넣어야 되고 훈구과제는 7천만원을 여러개 넣어야 가입이 되다 보니까 기본 보험료 자체가 매우 매우 비싸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 아무래도 지금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일단 유사암 진단비 저 보호망이 많이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암과 유사암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된다? 일반암과 유사암 1대1로 가입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준비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구요 아무래도 일반암 대비 유사암이 1대1로 그러면 유사암과 일반암 1대1로 가입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 저 보호망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또 유사암과 일반암이 3대1로 가입이 된 적이 있었어? 이렇게 좀 모르신 분도 계실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 보호망이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담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네요 네 그때 일반암 왜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그때 안했을까? 물론 가입을 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입을 안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아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준비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네 일반암 대비 유사암이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일반암과 유사암이 네 담보가 네 많이 안 들어갔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패스할게요 일반암 대비 유사암이 1대1로 가입이 된다 요거는 그냥 간단히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 어 지금 3위가 일반암과 유사암 1대1로 가입이 되었던 그래서 유사암이 가장 높은 시기에 가입이 되었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은 무조건 무조건 유지하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유지하셔야 된다 네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요 자 봐보세요 네 이거는 2년 전이에요 일반암이 4천만원이면 유사암이 4천 요렇게 가입이 되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한시적으로 네 그래서 일반암 5천이면 유사암이 5천 이렇게 7월달 8월달 한시적으로 가입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 정말 이때 특약을 진짜 이거 어 저 진짜 가입하고 유지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 한번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지금 상품이 계속 바뀌어도 절대 해지하면 안되는 보험 베스트 5 중에 5위가 상용으로 비트장 그리고 지금 어 4위가 운전자 피부치 피해자 부상 위로금 그리고 자부상 자동차 부상 위로금 100만원까지 가입이 됐죠 100만원까지 네 지금은 30만원 3위는 2년 전에 2022년도 10월까지 일반암과 5천이면 유사암도 5천 이렇게 1대1로 가입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유지를 하셔라 자 대망의 이유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자 일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저 보호망이 간단히 설명해 드릴건데요 여기 봐보세요 이거는 어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 작년거 작년 7월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어 작년 7월달에 나온 자료를 저 보호망이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KB손해보험인데요 이때 당시에 지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7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26만원 가입이 됐어요 26만원 그리고 중복가입 중복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던거죠 KB가 26만원 가입이 되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DB에요 DB같은 경우도 네 보시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DB에서 간호간병 그래서 간편은 뭐 18만원 그 다음에 자녀는 20만원 통합은 그래서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은 뭐 34만원까지 간편 15만원 뭐 요렇게 간호간병 그래서 가입이 많이 되었다는 시기 지금은 7만원까지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삼성화재에요 삼성화재 역시 봐보세요 간병인 사용일당 뭐 15... 아... 이제 간병... 간호간병이네요 죄송합니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정말 그... 담보가 여러가지 가입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요렇게 어... 좀... 간병인 사용일당은 무조건 유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일단은 이때 당시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거의 진짜 많이 가입이 됐어요 진짜 많이 그래서 간호간병 중복해서 진짜 많이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무조건 유지를 하시는게 정말 꿀이다 요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런거 가입하시면 나중에 정말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마구마구 이제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병인 사용일당 요런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아 잠깐 1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NG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국에 병원 많이 있죠 거의 종합병원이 300개 이상 있는데요 뭐 물론 상급종합병원 아니면은 종합병원 일반 병원에도 간호간병 이 있어요 거의 병실에 30% 정도 있는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있어요 외부인들은 출입을 못합니다 저 3년 전에 저 보호망도 일단은 충수염 걸려서 수술 받아서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지금 그 간병인 이제 간호간병 간간통 여기에 입원을 해가지고 어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간호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인종처럼 띵동 띵동 누르면요 간호사분들이 직접 와서 여러가지 아니면 간호 그 이제 간병인이 따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는데 매우 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입원하면 작년에 작년 8월달까지 있었죠 그래서 하루에 입원하면 거의 26만원까지 보장이 되었죠 26만원 26만원 중복 보장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뭐 롯데도 가입이 됐고요 뭐 DB도 있었고 그래서 뭐 한군데 두군데 여러군데 가입이 되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이틱약을 솔직히 가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지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7만원까지밖에 안되잖아요 물론 동양생명이 이번 달에 20만원 누적을 안봐요 기존에 얼마가 가입이 되었던 간에 누적을 안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큰 장점이 있더라 요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간병인 사용일당 아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거는 무조건 유지하시는게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성화재도 뭐 있었고 정말 여러군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특약들은 유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뭘까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수술비 보험이에요 수술비 보험 중에 가장 어 죄송합니다 수술비 보험 그리고 어 예전에 08년 전에 08년 전에 비갱시형으로 1종부터 3종이 있었어요 또 하나 이제 메르치나 아니면은 한화손해보험 mz손해보험이 있었지만 가장 높은 안대로 가입이 됐던 메르치의 피부질환 수술비 100만원 이 특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1위 수술비 보험 중에 1,3종이에요 특히 1,3종에 뭐가 장점이 있었냐면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특약 내용을 저 보험항이 네 특약 내용을 간단히 저 보험항이 설명해드릴게요 이 특약의 장점이라고 하면 1,3종이잖아요 1,3종에서 일단은 그 2종 2종이 치조골 이식수술이 보장이 되었어요 치조골 이식수술 그래서 치조골 이식수술이 보장이 되어서 여기 네 약관을 보시면요 어떻게 나와있냐면 2종이에요 2종 네 골이식 그래서 요즘에는 1,5종 수술비 1종부터 5종까지 있고 신수술비 같은 경우는 1종,7종,8종,9종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1,2,3종밖에 없기 때문에 1종 가입금액이 뭐 40만원 60만원 보장이 됐고 2종이 지금 현재는 뭐 2,3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08년 전에 1,3종 종수술비에서는 2종에서 이제 치조골 이식수술 했을 때 2종에서 보장이 되고 2종 가입금액이 100만원이었어요 물론 PCA나 예전 상품들은 거의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상품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치조골 이식수술 했을 때 2종에서 100만원 혹은 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종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높은 한도로 보장이 돼서 거의 200에서 300만원까지 보장을 받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3종 수수비는 아무래도 가입금액도 놓고 용종 제거하면 1종에서 보장이 되는데요 거의 60에서 80만원 정도 가입금액이 됐어요 그리고 매 회당 보장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1,3종 특약은 무조건 유지하셔라 자 저 보호망이 그점부터 이렇게 설명해드렸죠 탐대 진단비는 점차 감염할수록 좋아져요 예전에 암 유사암이 20%만 됐다가 또 50% 100% 됐다가 지금 20% 보장이 되었지만 암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유사암 중에서도 한 번밖에 보장을 못 받았지만 지금은 값기 경제 대장전망 내암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게 매우 큰 장점인거구요 두번째 장점은 예전에는 우리가 종신보험에 내추럴 코드만 있었어요 내추럴 하지만 지금은 내추럴이 아닌 내졸증 질병코드 6개인데 또 거기서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심장질환도 똑같아요 심장질환도 예전에는 급성신근경색만 있었지만 지금은 뭐가 보장이 되죠 네 내열관질환도 이게 질병코드가 많이 있구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급성신근경색 심장질환도 급성신근경색만 보장이 됐지만 지금은 허혈성신장질환이라고 해서 네 예전에 급성만 됐다가 지금은 협심증 기타 여러가지가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더 넓어진 부정매 부정매도 보장 범위가 넓고 기타 부정매 신부정 발장성 빗매 여러가지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진단비는 가면 갈수록 매우 좋아진다는 거죠 진단비는 하지만 반대로 수수비는 점차 안 좋아지다 보니까 1종 3종 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1 5종 그 다음에 1 8종 이런 식으로 수수비는 예전께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 치조고 이수수의 때 2종 근데 치조고 이식수술이 2종에서 보장이 된다고 1 3종이 무조건 좋은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 보호망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골 이식수술 보장이 되지만 1 3종이 봄료도 저렴하고 1종 3종이 가입금액이 높다 보니까 1 3종으로 준비하시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문진지 아시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피부질환 수수비에요 네 피부질환 수수비 저 보호망이 실제로 캡처형을 가져왔지만 티눈 및 구둔사이잖아요 L84 L84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L84로 우리 피부질환 수수비 코드는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되어있죠 네 피부질환 수수비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L00서부터 L00서부터 L99까지 요거로 인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장만 있으면 전부다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는 특약이에요 그런데 워낙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요즘에 보험금은 잘 안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가장 L84 L84가 티눈 및 구둔사이잖아요 티눈 및 구둔살로 인해서 레이저 냉동치로 전기소작술 이런 여러가지 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눈 및 구둔살로 인해서 레이저 냉동치로 전기소작술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여러가지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그 피부질환 수수비와 그 다음에 질병 수수비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피부질환 수수비 담보가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이 담보를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좀 많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특약은 정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무조건 유지하셔라 라고 강하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특약 무조건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어떠세요 오늘 저 보호망 일단은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저 보호망도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 보시면 그랜드님 간호감벽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나올 리가 없습니다 네 좀 아쉬워요 그리고 야옹님 아 와 오늘도 꿀정보 대방출 네 그리고 강간통으로 나이 먹고 돈 벌 수 있는 기회 놓쳤어요 맞아요 작년에 8월달에 저 보호망도 한 70만원 가입했거든요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부터 70만원 나옵니다 요렇게도 있고 어 지금 피질만 티눈 보상 되는 어 보상하고 있다던데 맞아요 근데 질병수습에도 같이 나옵니다 와 1위 1종 3종 저 있어요 아 미친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늦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저 보호망이 얘기한대로 지금 상품이 바뀌어도 절대 해지하면 안되는 보험 1위가 수술비보험 1종부터 3종인데 저 보호망이 다시 한번 얘기한대로 지금 보험료도 저렴하고 1종이 60 2종이 100만원 200만원까지 되는 PC에도 있었죠 3종이 2-300만원 그래서 일단 1종 용종 제거할 때 60만원 크게 나오고 2종 같은 경우는 치족으로 인식수사할 때 100만원 200만원까지 나온다는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피부 제한 수수비 그래서 L84가 피부 어 굳은 삶이 티눈이죠 그래서 L00서부터 L99까지 그래서 요런 부분 레이저 냉동치료 아니면은 전기소작소 했을 때 피부 제한 수수비에서 회당 100만원씩 나온다는거 두번째는 간호감벽 통합 서비스 강간통이죠 지금은 7만원까지 밖에 보장을 못 받지만 일단은 동양생명은 물론 20만원까지 지금 중복가입 됩니다 기존에 얼마가 있든간에 하지만 일단은 작년 7월달 8월달에 없어졌지만 간호감벽 통합 서비스 26만원짜리 2개 회사 3개 회사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간호감벽 통합 서비스 유지하시면 매우 좋다는 겁니다 이상폰들은 무조건 해지하면 안 돼요 자 세번째로는 일반암과 유사암 일대로 가입이 되었던 재작년이죠 8월달까지 일반암 5천이며 유사암 5천 일반암 1억이며 유사암 1억 이렇게 가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일반암 1억이며 유사암이 20%인 2천만밖에 가입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유사암 통크게 가입이 되었던 그런 특약들 가입이 되어있으면 절대 해지하지 마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4위는 운전자 보험이에요 피해자 부상위로금 자동차 부상위로금 일단은 운전자 보험 내가 상대방을 쳤을 때 내 자산을 막고자 내가 가해자 입장이지만 피해자 부상위로금은 내가 이 특약이 가입이 되어있을 때 상대방이 저를 쳤을 때 12대 중간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제외하고 9대 중간실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단은 12등급부터 14등급 나오면 산사고당 500만원씩 주고요 8등급부터 12등급이면 2000만원 이렇게 통 크게 나오는 피해자 부상위로금 이거는 무조건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부상위로금은 100만원 120만원 8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30만원까지밖에 안되지만 이 특약도 보험료가 2,3천원 3,4천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가성비 대비 매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때려죽어도 유지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5위는 상해 우리비틱약 네 상해 실손보험이죠 천만원 가입한도 본인 부담금 없이 통원이나 입원시에 천만원까지 그리고 한의원 한밭병원 치과 모두 다 되고 산재 교통사고시에 50%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 상품은 무조건 유지하셔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사고일부터 180일 또는 일단 한도가 천만원밖에 안된다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보호망 일단은 상품이 계속 바뀌어도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거 가입하고 싶죠 하지만 저 보호망이 오늘 5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3가지 정도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정말 좋게 정말 현명하게 가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5개 중에 하나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은 잘못 가입하신 거예요 문제는 아시겠죠 또 그리고 이 티약들이 있으면 절대 돈 없어도 해지하면 안되고요 다른 서계사분들이 다른 서계사분들이 이 티약 해지하거나 이해도 저 보호망 유튜브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거 왜 해지해야 돼 지금 절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인데 돈이 되는 상품인데 그러고 오히려 반박을 하다보면 오히려 담당 서계사가 뻘쭘하실 거예요 근데 현명한 서계사들은요 이런 상품들 이런 티약들 절대 해지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절대 때려 죽여도 해지하면 안되는 보험 베스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예전에 알았던 특약 내용들이었으면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특약 몰랐다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 때 다시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집에 이런 특약 있었는데 이런 건 내가 뭔지 몰랐는데 보호망 채널에서 알았다 하면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보호망 요즘에 베스트 시리즈 안하고 또 보상 내용 잘 안 올려드리고 상품 내용만 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상업적으로 제가 마케팅한 건 아닌지 그래서 저 보호망이 적절히 뭐 보상 받는 사례 혹은 뭐 정말 실손보험에서 이런 부분들은 남들이 몰랐던 꿀팁 많은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품이 계속 바뀌어도 정말 뭐 이런 베스트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 보호망 여기서 짧고 굳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면서 저 보호망 내일 오늘이죠 토요일날 저녁때 더 신선한 정보로서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 보호망에서 12시 43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